상반기 10대 그룹 상장사의 인건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재벌닷컴은 상반기 그룹 상장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줄어들었지만 인건비는 늘었다고 밝혔습니다. 매출이 소폭 감소한 데 비해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준 이유는 매출 원가와 판매 관리비를 합친 영업비용이 급증한 영향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삼성그룹은 올해 상반기 매출이 149조 8,600억 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5%로 감소했습니다. 영업비용은 135조 1,200억 원으로 7.7% 증가했습니다. 영업이익은 14조 7,500억 원으로 54.4% 감소했습니다. SK그룹의 영업이익은 16조 100억 원, 인건비는 6조 7,600억 원이었습니다. 영업이익은 16조 100억 원으로 54.4% 감소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